그렇게 작정한 임충은 이불을 둘둘 말아 들러매고 호르병을 매단 창을 들고 대문을 닫아 잠근 후 산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금박을 올린 산신의 소상이 있었는데 그 한편에는 판관 모양의 소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귀졸의 소상이 있었으며 한쪽에는 종이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산신당 주위에는 이웃집도 없었으며 당직위도 없었고 임충은 창과 호르병을 종이무더기 위에 놓고 이불을 펴놓은 다음 벙거지를 벗어 몸에 붙은 눈을 털었습니다. 몸에 붙은 눈을 털어내고 걸쳤던 겉옷을 벗고 나니 반은 젖어있어 벙거지와 함께 전물상 위에 올려놓고 아랫도리를 이불로 가리고 앉았습니다. 화롯불 앞에 앉아 품속에 넣어두었던 소고기를 안주삼아 호르병 속의 차가워진 술을 천천히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무엇이 툭탁툭탁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자 임충은 벌떡 일어나 터진 바람벽 사이로 내려다보니 마초장에 불이 나서 와제끈 하는 소리와 함께 활활 타오르고 있는게 아닌가 황급히 창을 집어들고 불을 끄기 위해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차에 문득 밖에서 웬 사람들이 말소리가 들리자 임충은 곧 문 옆에부터 몸을 숨기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여쭙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자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산신당으로 달려와 문을 열려고 들이밀었지만 큰 돌로 받쳐놓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처마 밑에 서서 불타는 마초장을 보며 수작을 부리는 것처럼 이번 계책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 좋다 뿐이겠소. 이건 모두 수교와 옥사쟁이 나리의 덕분이지요. 내가 동경으로 돌아가면 틀있게 잘 말씀드려 두 분을 높은 벼슬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청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장교도 더 이상 군소리할 건덕지가 없을 겁니다. 한 명이 이런 말을 하고 나자 또 다른 한 명이 말합니다. 임충이라는 놈. 이번에는 별 수 없이 우리의 수단에 넘어가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도련님의 병안도 문제없이 낫게 될 겁니다. 라고 짓거리고 나자 먼저 말했던 놈이 다시 말합니다. 장교도란 놈은 우리가 여러 번 사람을 보내 내 사위는 이미 죽었다고 해도 계속 고집만 부리며 닭 잡아떼기만 하는 바람에 도련님의 병안이 점점 더 중요해졌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고트위께서 특별히 우리 둘을 여기로 보내면서 두 분께 어떻게든 꼭 이리 성공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해 당부를 하신 건데 오늘 마침내 뜻대로 성사됐네 그려 소인이 담장 안으로 기어 들어가 사면으로 돌아가며 마초더미에 불을 놓았으니 놈이 어디 달아날 부석에 있었겠습니까? 벌써 반쯤은 타버렸을 것이오. 설사 그 놈이 운이 좋아 살아 나왔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큰 군용 마초장을 홀랑 태워 먹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죽을 죄가 되기 충분한 겁니다. 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잠깐만 더 기다리시기 그놈의 타버린 뼈다귀라도 몇 개 가져가 태위와 도련님께 보여드려야 우리를 솜씨 있는 심부름꾼이라고 칭찬하실 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세 놈들이 개소리들을 죽어봤거니 하는 것을 임충이 가만히 엿듣자니 한 놈은 옥사쟁이고 둘은 유구우와 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임충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이 이 임충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셨구나 만일 그 초막에 내려앉지 않았다면 내가 저 인간들이 모략으로 꾸민 마수에 걸려 꼼짝없이 타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임충이 문에 기대 놓은 돌을 치우고 창을 공격다세로 움켜잡고 문을 열어져치며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이 도족놈들 꼼짝하지 말고 이 창을 받아라! 셋은 임충이 악스듯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내빼고 싶었지만 하도 놀란 상황인지라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충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있는 새놈을 향해 창을 번쩍 들어올려 먼저 옥사쟁이 가슴을 깊이 찔러 거꾸로 트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두 명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급 비굴해진 자세로 움크러들며 다리를 후들거리고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립니다. 유구호는 외마디 소리만 지를 뿐 겁에 질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말뚝처럼 서 있었고 부안은 겨우 몇 걸음 달아났지만 쫓아간 임충이 창으로 등을 찔러 역시 거꾸로 트입니다. 부안을 죽여버린 임충은 그제야 몇 걸음 달아나려고 움직이는 유구호에게 쫓아가 이 악덕하고 간악한 인간아 어딜 도망치려 하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버리자 임충이 가슴을 한 대 후려쳐 눈 위에 쳐박아놓고 창을 땅에 꽂아 세워놓은 다음 가슴팍을 힘껏 밟아 짓누르며 품속에서 비이스를 뽑아들어 육겸의 얼굴을 겨누며 소리칩니다. 이 더러운 도족놈아 너는 나와 어떤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이처럼 나를 해치려 들었느냐 살인죄까지도 용서할 망정 인정을 저버린 죄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소리다. 소인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고태위가 시키는 일을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사한 도족놈아 나와 너는 어릴 적부터 사귄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 당장 나를 죽이려 하고도 내놈에게는 상관도 죄에도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디 내 칼을 받아 보아라 임충은 말을 하면서 육겸의 우덧을 해치고 비수로 명치를 깊이 찔러 갈라버리자 대본의 일곱 군데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임충이 그의 칼을 빼들고 돌아보니 쓰러져 있던 옥사쟁이가 막 일어나 도망치려고 하자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내놈도 본시 악당이었구나 어디 내 칼을 받아 보아라 하고 소리칩니다. 임충은 그 자의 머리를 베어 창끝에 매달고 돌아와 부안과 육겸의 머리도 다른 다음 비수를 도로 차고 세 놈이 머리카락을 한때 얼금해서 산신당에 들어가 전물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넓은 띠를 찬 다음 벙거지를 쓰고 호루병 속의 차가워진 술을 마저 다 마셔버린 후 이불과 호루병을 버리고 창을 들고 산신당을 나와 동쪽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사오리쯤 걸어가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물통과 갈코리 등을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충은 그들에게 빨리들 가서 불을 끄시오 나는 관하러 가서 고거하고 돌아오겠소이다 라고 말한 다음 창을 들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임충이 지난 날의 어두움을 떨쳐내고 제 갈 길을 간 것에 대하여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밝은 천리 모독해선 안되거니 간악한 짓 피라고 여기지 말라 눈보라 속에 술 받으러 아니 갔으면 불 속에서 잿가루가 되었을 것이리라 제 딴은 남몰래 독한 모략 꾸몄어도 신이 있어 받드는 줄 그 누가 알았으리라 만번 죽을 땅에서 살아난 이는 참말로 출중하고 거룩한 장부였어라 내리는 눈발은 점점 더 강해져 같고 임충은 동쪽을 향해 두어경 동안이나 걸어가고 있었지만 입은 옷이 워낙 얇았기 때문에 엄스페어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져 쌓인 눈 위에 서서 돌아보니 마초장에서 상당히 멀리까지 와 있었고 다시 앞쪽을 바라보니 저편이 숲속 잔목 사이로 눈에 덮인 초가 몇 칸이 보였습니다. 초막 갈라진 벽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에 임충은 곧장 그곳으로 가서 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 늙은 농군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젊은 농군 너댓이 들러앉아 불을 쬐고 있습니다. 화덕에는 장작불이 이글거리며 타는 것이 보이자 임충은 가까이 가서 소위는 유용소의 관원인데 눈에 옷이 다 젖어서 좀 말릴까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야 못하겠소. 어서 들어와 말리시구려. 농군들이 선뜻 허락하므로 임충은 옷을 벗어서 말려가며 복탄불가 재해 속을 보니 항아리가 묻혀있는 것이 보였고 그 속에서 술 냄새가 물씬 풍기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은두서러기가 조금 있으니 저술을 조금만 줄 수 있겠소? 임충이 하는 말을 듣고 늙은 농군이 거절함의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돌아가며 번을 서며 이렇게 지킨다오. 지금 사경이라 날씨가 엄청 차서 우리끼리 마셔도 모자랄 술을 어찌 당신에게까지 주겠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게. 그러자 임충이 부탁하듯 추위나 맞게 두어 사발만 주시오. 하고 말했지만 농군들은 작작 좀 치근거리라며 냉정하게 말했지만 풍겨나는 술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덜어달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농군들은 생각해서 옷까지 말리게 해 주었는데 주제넘게 술까지 내라고 한다며 한마디만 더하면 기둥에 매달아 버릴 테니 지금 썩 나가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부하가 침인 임충이 창을 들어 화로불을 휘저어버리고 불덩이를 늙은 농부의 얼굴에 뿌리자 수염이 그을려 냄새를 피웠고 다시 농군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버립니다. 임충이 한 명씩 두들겨 팬 다음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늙은 농군들은 다들 먼저 도망쳐버렸고 꼼짝하지 못하는 젊은 축에 낀 농군들을 재차 돌아가며 다시 후려가기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아납니다. 농군들이 다들 달아나버리자 임충은 잿 속에 뭉친 술항아리를 꺼내고 기둥에 매달려 있는 표지 밖을 집어들고 술을 연신 들이 마시다 반독쯤이나 들이킨 다음 창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독주를 엄청 마시고 난 임충은 이미 술에 취해 자기 발 아래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중심을 잃고 눈 위에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달아났던 농군들이 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다시 농막으로 왔지만 임충이 나가고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쫓기 시작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농군들은 취해 쓰러져 있는 임충에게 달려들어 밧줄로 꽁꽁 묶고 5경쯤 되었을 때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 그것은 한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도 마초장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를 죽이려던 3명의 목을 벤 다음 본의 아니게 죄수의 입장을 털어버리고 자신도 의도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테마로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청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